고령군과 전국자원봉사연맹이 고령군 대가야 문화누리 우루콜에서 2019 경북어르신 효도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평소 문화예술을 접하기 힘든 소외된 어르신들에게 정서적 안정감과 삶의 활력소를 높이기 위해 진행됐는데요. 현장을 최연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경북어르신들께 효도를 꽃피우다 라는 주제로 개최한 경북어르신 효도 콘서트. 전국자원봉사연맹은 행사를 통해 노인들의 사회성을 이끌어내고 정서적 박탈감과 문화적 소외감을 탈피시키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이번에 어르신들 660분 정도 모시고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는데요. 5월에 가정의 달을 맞아서 어르신들 소외감도 덜어드리고 같이 문화공연도 볼 수 있게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문화공연을 접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의 발길이 하나 둘씩 행사장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번 행사는 660여 명의 어르신들을 모신 가운데 가수 박서진, 서지호, 현미 등 대중가요 가수들이 열띤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공연을 지켜보던 어르신들은 가수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는가 하면 공연이 끝나자 함성과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한편 이번 행사에서는 대중가수의 공연뿐만 아니라 마술쇼, 벨리 댄스, 퓨전 국악 등 다채로운 공연으로 구성돼 관람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평소 때 이런 공연을 안 보다가 보니까 기분이 너무 좋고 집에서 우울증 빚을 왔는데 마음이 너무 감사하고 좋아요. 흐뭇하고 좋아요. 다채로운 공연과 효를 주제로 진행된 경북 어르신 효도 콘서트. 이번 행사는 경북 지역 어르신들에게 진한 감동과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했습니다. HCN 뉴스 최현철입니다.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